오늘은 다이어트에 많이 드시는 닭가슴살을 먹고 혈당 변화를 체크해서 실제로 살이 얼마나 찌는지 그리고 당뇨나 이런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혈당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공복 6시간 정도 있었고 혈당을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혈당은 91이 나오고 있고요 혈당 정상 수치는 80에서 100 사이 정도 있고 그러면 닭가슴살을 먹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닭가슴살은 코스코에서 파는 수지스 닭가슴살이고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페퍼를 뿌린 제품이고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물이랑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짠맛도 도는 게 맛있어요 혈당은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사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너무 단백질만 많이 먹는 것보다도 지방을 좀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혈당이 덜 오르고 지방도 좀 섞여있는 식단을 먹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거를 위주로 식단을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가 많이 안 돼서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변비나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식이섬유 보조제 형태로라도 식이섬유 먹어주는 게 좋아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안 된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나트륨 확률이 적은 게 좋긴 한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닭가슴살 그 자체로 삶거나 구워서 먹는 거죠 구울 때는 아보카도우유 같은 발연점이 높고 열에 좀 안정적인 기름에 구는 게 좋아요 다 먹었고요 30분 후에 혈당 체크 한 번 하고 한 시간 후에 혈당 체크 마지막으로 한 번 해서 닭가슴살만 먹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식후 30분이고 닭가슴살 하나 먹고 얼마나 혈당이 오르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식후 30분 혈당은 106 정도 나오고요 혈당은 30분에 15 정도 올랐네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오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분쯤 더 있다가 식후 1시간 혈당을 보고 다이어트에 진짜 닭가슴살만 먹는 게 큰 도움이 되는지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닭가슴살 한 조각 먹은 지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식후 혈당을 마지막으로 집어보도록 할게요 식후 1시간 혈당은 90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 확실히 닭가슴살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고 15 정도 올리는 걸로 보이고요 혈당 수치도 금방 내려오는 걸로 봐서 혈당 피크치는 110 이하였던 것 같아요 혈당이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닭가슴살 한 조각을 먹어도 1시간이 지나면 공복 정도 상태의 혈당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닭가슴살 3번을 먹고 샐러드 같은 걸 먹으면 거의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혈당이 잠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거의 20시간 정도는 공복 혈당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에 우리 몸에서는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또 몸에 저장돼 있는 지방을 태워서 진짜 체지방이 줄어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랑 칼로리가 거의 없는 야채류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거는 다른 밥을 먹었을 때보다 월등히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음식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